렛츠고 대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 지금 건너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다르게 뛰고 다르게 웃어 내 시선은 느리게 흘러 쫓기는 듯이 다급한 모양 서투를 앉아 조금 더 멀어 기다려요 숨 좀 돌릴게요 My quiz is 주관식 서술형 못다 적은 나의 답들은 좁은 편견 넘어진 감다리를 Jump over new한 새로운 카테고리 만들어버리지 마 하나하나 전부 고르는 게 좋은 걸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DIY from A to Z 내 마음의 꿈은 때로는 때로는 느려도 내가 채워 넌 my dance 매일이 새로운 일 난 답을 알아 그건 매일 달라 답은 알아 틀릴 것도 별로 없어 사실 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적어 다 해봐 내 답을 알아 내가 잘 잘 알아 정하지만 그건 내 밥 아냐 어찌야 모른 세상은 그 다른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 지금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방지르르 쌓인 example 날 무겁게 누르곤 해 한시도 빠짐없이 막 이런저런 고민하게 만들 Oh You know I need peace of mind 오지성 다형 중 하나를 골라 맘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도 알잖아 진짜 웃음 짓는 바 그래 다시 알다시피 하필이라도 내 답을 적었네 난 앞을 알아 그건 매일 달라 답은 하나 틀릴 것도 별로 없어 사실 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적어 다 해봐 난 앞을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정하지마 그건 내 밥 아냐 어찌야 모른 세상은 그 다른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 지금 그걸로는 난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다르게 안 되고 다르게 웃어 한지 안 모른 이 세상은 크리스 땡큐 감사합니다 시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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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